지난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아시아 순방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에 덧붙여서 중국 군무원 대한사무판공실에서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재벌에 타죽는다. 이런 수위가 높은 말들이 오갔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로 살벌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았는데요. 타이완 문제가 양국 사이에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귀국 후에 2라운드가 또 진행이 됐었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 26일에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계속 고립을 시키고 그리고 대만 해업에서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대만이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충분히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즉, 그렇게 특이한 내용은 아닌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점이죠. 과거에 미국 정부는 일부러 나서서 대만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일부러 나서서 하진 않았습니다.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명백한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이 지난 미국의 그런 행태와 조금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이 미국이야말로 위협적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완전한 통일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래도 2라운드는 1라운드보다는 좀 낫네요. 불이익이 나오고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행위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반드시 타이완을 우리 걸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타이완은 어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솔로 문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괜히 여쭤봐서 당황하셨을까 말했는데 대만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죠? 알죠. 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대만은 바로 중국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아니, 부케를 지금 몇 개까지 늘리시려고 그 오션스 12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켓 12, 부켓 11 정도만 만족하겠습니다. 12개?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또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 요리보다 더 적은 단 1분만에 대만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타이완은 우리나라 경상도 면접과 비슷한 크기로 인구는 약 2,300만여 명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집도를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타이완은 반도체 강국이죠. 1인당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강국이 정작 유엔 가입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도대체 왜죠? 청일전쟁 이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타이완 섬으로 이전,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중국이 유엔에 들어오면서 타이완은 굴욕적인 탈퇴를 하게 되는데 이후 중국의 성의 하나인 타이완성으로 불리게 된 타이완 독립된 나라인 듯 나라 아닌 나라일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2개 캐릭터 가능할 것 같네요. 잘하시네요 되게. 아니 근데 이만 나오셨으니까 진웅 씨 70년대 유엔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70년대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또 가지는 거예요? 가해져 시간이거든요. 정답은 바로 김진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70년대는 미중 대팡트가 모색되던 그런 시기예요.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데 당시 공산 진영에서는 소련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누가 리더십을 잡느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소련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게다가 중국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또 하기는 포위를 막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바라보는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적으로서 바라보게 되는데 여전히 소련의 적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적이 있는데 적에게 또 새로운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적은 나에게 누구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적의 적은 친구죠. 그렇죠.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시각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소련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비교해봤을 때 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베트남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오기 이전에 누군가가 안정자로서 이 지역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보니까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한 손짓을 막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대만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지위를 잃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이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1971년에 이미 중국이 유엔에서 대표성을 인정을 받고 안보리에서도 대만을 밀치면서 사기 미사고 지위를 거머쥐게 되거든요. 당시에 유엔총회에서는 대표권을 중국에게 주겠다라는 결의안이 논의가 됐었고 이때 분위기는 이미 대만한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서 그러면 안보리 대표권은 중국한테 주고 그리고 유엔의 멤버십은 그대로 대만이 가지고 가게 하면 어떠겠느냐 이 제안을 냈지만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만이 스스로 이 분위기를 보고서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타이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믿었던 주변국들에게 조금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충격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에게 타이완은 어떤 존재였다고 보시나요? 미국에게 대만은 좀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를 꿈꾸고 나서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회가 대만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지난 회기만 해도 대만 문제가 들어갔었던 법안이 63개나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WHO나 아니면 이카오 같은 국제기구에서 대만이 옵저버 지위를 얻으려고 할 때 중국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반공식별구역을 계속 침범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대만 침략 방지 그리고 무기지원법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게 타이완은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세력 확장 혹은 세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느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는 필리핀이 있고요. 위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은 다 미국의 굉장히 친밀한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위망이니까 타이완을 빼앗기게 되면 이 포위망의 구멍이 뚫리는 셈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또 태평양으로 확장하려면 그 구물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국방력을 키우면서 특히 대만과 붙어있는 동부전구의 전력을 집중하면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미국에게도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1950년에 미소가 이제 대치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대만과 한국을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인 리액션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때 북한과 소련이 봤을 때는 미국의 방어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오판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을 해서 일단 통일을 완성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해군을 대만으로도 보내면서 이 기회를 중국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료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는 명료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미국에게 타입하는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국에게 타입하는 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게 타입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어떤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런 업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중국몽의 달성을 위해서는 타이완 통일이야말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 그 희생이라 하면 아무래도 군사적인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타이완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이 추천한 옛 노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5년간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브리핑은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 브리핑은 보면 대체적으로 좀 정제된 언어들이 많은데 중국의 브리핑은 좀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를 써서 굉장히 좀 그들 입장에서는 뼈때리던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군을 손오공의 여의봉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관세폭탄을 내리니까 참깨 주우려다 수박 떨어뜨린다. 이런 속담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노래를 꺼낸 거예요. 이 노래는 아주 대표적인 반미 애국가요인데 영화 상감령이라는 영화 50년대 영화인데 여기에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이 상감령 전투가 어떤 의미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약한 군대인데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승량이나 1위가 온다면 그를 기다리는 거는 역총밖에 없다. 승량이나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형태로 도전을 하든지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서는 물러설 의사가 없고 중국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미국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고 중국에게는 또 우리가 남의가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래 싸움의 세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실제로 타이완 현지에 있는 타이완인들 스스로의 정체성은 좀 어떤가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는 쌍중 승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어떤 인식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내가 대만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20년에 대만 총통선거를 갔었는데 제가 중국어로 물어보면 저는 베이징 말투거든요. 중국인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말을 하다 보면 너네 대륙, 너네 중국, 너네 나라.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대만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는 좀 선을 긋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했어요. 지난해에는 아예 여권 디자인을 바꾸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감정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만과 중국을 완전히 구분짓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 여권에는 차이나를 굉장히 작게 만들고 타이완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올해 베이징에서 올림픽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지만 대만의 국기나 국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 이건 이유는 아마 일제 때 한국을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모습이 사실은 이제 스포츠 팬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타이완이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나라 혹은 없는 선수인 것처럼 이 국기 대신에 올림픽 위원회 위원회기가 올라갔었거든요. 선수도 막 울고 정말 약간 공허한 어떤 승리의 현장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2004년인데요. 당시에 천수신이라는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국기나 국가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인으로 오해를 할까 봐 나는 대만에서 왔다, 타이완에서 왔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개봉한 탑권 영화 속편에 보면 탐크루즈 배우가 조종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 뒤에 대만 국기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크기도 크지 않지만 대만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대만인들의 마음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부에서 저희가 반도체를 다루면서 타이완 TSMC 얘기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까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타이완이. 경제적으로 탄탄하니까 조금 더 독립을 원한다. 혹은 좀 더 독립이 가능한 이런 원동력, 힘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반도체는 대만의 화려한 부하를 뒷받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경제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보적인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최고북 반도체는 결국은 대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I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이 마이크로칩, 이 반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실리콘 실드, 그러니까 실리콘 방패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엔 미국의 기업들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게다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자면 대만에서 반도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쇼크가 올 거다. 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경제 쇼크가 올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도 여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를 생각을 했을 때 중국도 마구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마치 고순도치의 가시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타이완에게 반도체는 위험한 보물이다. 왜 위험한 보물이죠? 되게 이중적인 느낌이네요. 위험한 보물. 보물인 건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중국에게 대만은 언제나 항상 핵심 이익이었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더욱더 대만은 놓칠 수 없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기술은 중국도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야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대만과 통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최소한 미국과 밀착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대만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좀 위험한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이 강대국들이 무력 충돌로 가는 건 아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도와줄 그런 우방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군대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었단 말이죠. 하지만 대만과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대만 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방어적으로 이 모든 능력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적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렵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적절한 건지. 그렇죠. 그 의도는 결국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도 적절하고 저것도 적절하고 이 한 바구니에 필요하면 다 담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성이 어쩌면 중국으로 하여금 함부로 도발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계속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왔고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런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일이 생길 법도 할 것 같은데 박은경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계기나 명분이 좀 중요할 텐데 사실 국제외교가에서는 빠르면 올 가을설도 있었고요. 2025년설도 있고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어떻게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었는데 2027년이 나온 이유는 2027년이 중국군 건국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통일을 감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대만이 아니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계속해서 그레이존 전술로 대만 해업이라든가 타이완을 압박하는 것도 군사적인 충돌 빌미를 잡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무거운 희생은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정상회담을 한미가 할 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 대 협력을 하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대만은 당연히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났다라고 할 때 따물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국에서 대만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예를 들면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한중 수교할 때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2년 연속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역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대만 매체들도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심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한 분씩. 지금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좀 신속하고 그리고 빠르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주한미군도 사실 이 전략 속의 하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났을 때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범이나 또는 질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외교적으로 한국은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거울 속에 좀 닮은 꼴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속성장이라든지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럴 텐데요. 이런 같은 비슷한 공통인식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갈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미래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